WRK-PRO 유선지그톱은 초보디아이어와 노련한 전문가 모두에게 필수적인 도구입니다. 정밀성, 다재다능함, 사용편의성을 위해 설계된 이 유선지그톱은 광범위한 절단작업에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. 주택개량 프로젝트, 목공 또는 공예작업을 하든 WRK-PRO 지그톱은 항상 정확한 절단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힘과 제어력을 제공합니다. WRK-PRO 유선지그톱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1. 효율적인 절단을 위한 강력한 모터 WRK-PRO 유선지그톱은 일관된 힘을 제공하는 견고한 모터를 장착하여 다양한 재료를 쉽게 절단할 수 있습니다. 목재와 플라스틱에서 금속과 세라믹에 이르기까지 이 지그톱은 다양한 재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2. 가변속도 제어 WRK-PRO 유선지그톱에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가변속도 제어입니다.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재료와 필요한 절단 유형에 맞게 절단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3. 베벨 커팅 기능 WRK-PRO 지그톱은 베벨 커팅 기능을 제공하여 손쉽게 각도 절단을 할 수 있습니다. 어느 방향으로든 슈를 최대 45도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. 4. 도구 없이 블레이드 교체 시스템 WRK-PRO 유선지그톱의 블레이드 교체는 도구 없이 블레이드 교체 시스템 덕분에 빠르고 쉽습니다. 이 기능은 가동 중지 시간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블레이드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. 5. 편안함과 제어를 위한 인체공학적 디자인 편안함과 제어는 정확한 절단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WRK-PRO 유선지그톱은 두 가지 측면에서 탁월합니다. 이 도구는 편안한 그립을 제공하는 인체공학적 손잡이로 설계되었습니다. 결론 WRK-PRO 유선지그톱은 다양한 재료에 걸쳐 정밀한 절단 성능을 제공하는 다재다능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. 목공 프로젝트, 주택개선, 공예 또는 금속 가공을 다루던 이톱은 전문가 수준의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기능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.